Lonnie ко툴 한글자막 홍진영 한글자막 저희 오늘 머슬킹들의 대환장 의 변쟁이죠? 맞아 지금 아주 많은 분들이 있지만 예주, 너가 제일 손해 각서 아유 나도 이렇게 안 안 될 것 같아 아 그나마 언니가 쫓겨내야지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 나 죽었다 이뻐요 천사입니다 천국에 오세요 천국으로 오세요 1라운드 2팀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이한별 선수가 고른 팀 김은준님, 유혜준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언니 치파! 언니 치파! 유혜준 나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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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지연 언니의 지목을 당하니까 이기고 싶어서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막둥이와 그 다음 저거든요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막내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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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내라인끼리 한 번 한 판 대결을 아유, 무서워 흑스킨이라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얘나 이래 아, 너무 무서워 첫 번째 경기 선택해주세요 보여주세요 궁중 첫 번째 경기 준비해주세요 남자2 철봉 매달리기 챨벅 매달리기 와 진짜 철봉이요 진지하게 해도 되나요? 갑자기 은지 돌변하는 거 아니야? 나 천사 싫거든 준비 은지랑 예주는 아주 뭔가의 과격함? 우아악! 우아악! 무서워!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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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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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발 닿았어요 발 닿았어요 잠시만요 땀이 너무 많이 났거든요 잘했어 와 은지 머리 붙었어 야 은지 언니 너무 좋아하는데 이기고 싶어요 준비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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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타 아 아 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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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얀네요 벗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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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혜준 입수 벗겨 벗겨 1. 예즈의 투표 예즈 무서워요! 나는 이미 예즈가 무서웠어. 예즈야! 내가 사실 투표 더 했거든. 내 사람 볼 줄 알아. 당사야. 일단 사람 볼 줄 안다고. 구절을 올리면 알아서 올라가셔서 알아서 떨어뜨리면 됩니다. 여기다 떨어지면 탈락인 거죠? 올라가는 순간 떨어지면 끝이에요. 베개 우선 집어 들어주시고. 집어 들어주시고. 집어 들어요? 집어 들어요? 집어 들어. 집어 들어? 집어 들어주세요. 집어. 집어. 집의 다. 나 서는 것 과ktsided leak 당이 많은 소녀를 파이팅! 우와. 나 이거 서는 것 부터 힘든데? 언니. 맞다 사도치 Islam과 sliced optim이다chten 분. 한 방씩 먼저 한 번 줘볼까? 그러면 이렇게 팍 한 번 칩시다. 어때요? 리드하는데 예주가 필라테스 원장님이시거든요. 코어가 아니 코어가 안 돼 쟤한테 필라테스 원장님한테 코어가 안 돼. 밸런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코어에 대해서는 좀 자신 있어요. 난 일단 이거부터 흔들리는데? 바이브가 뭔가 춤추면 잘 출발합니다. 역시 필라테스 바이브가 잘 출발합니다. 동작하게 견지 언니가 사실 제가 중심을 못 잡아가지고. 2라운드 2라운드니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지면 1라운드 떨어지는 거니까 나 이거 너무 힘들어 꽉 잡았어 조심해라 이거 잡을 줄 알아 1라운드 1라운드 2팀 2번째 기결 김은지 님 승! 1라운드 1라운드 2팀 2번째 기결 김은지 님 승! 마지막 짐볼 밀어넣기입니다. 1라운드 1등입니다. 벗었어. 화이팅 마지막! 파이팅! 와우 와우 아! 와우 아 이거 힘이에요! 으아아아아아아아!! 와우 원수 아우, 좋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어. 오, 이지 프로팀. 진짜 맛있지? 진짜 찢어졌다. 중요한 건 저당이라는 거. 근데 달아. 우리 근손 씨를 막기 위해서. 언니, 많이 먹었어. 오늘 근손 씨를 많이 왔어. 저 이릅판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